이상이 있나본데? 블랙 하트 악만 블랙 하트 악만 또 새로운 거네 돈 갖다 바쳐서 상대방 기지를 그냥 공격하는 아 폭격하는 거네요? 예 히페리온 올리면 이거 두 방으로 쓸어버려 죽겠네 플렌즈 1시간 49분 지났다고? 2시간 9분이 지났다고? 네 이겐 누구야? 왠지 자꾸 외국 그 중국 애들이 많이 보이네 그렇네 여기 맵이 또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네 위에가 접전지역인 것 같은데 나 믿어 올라가야겠다 이게 뭐야? 뭔 글자야 흑형자? 뭔 흑형자인데? 논색 천공 흑적 몬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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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우리나라 글자로 보이네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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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충 아이씨 여기 레이너 뺏고 있네 아이씨 자식들 싸이였어 하이커스 감염되어 있잖아 뭐 이런 아이씨 체력 회복이네 오오오오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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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보물 먹자 10골드 누가 먼저 10골드 5골드 10골드만 되면 되요? 네 어 지금 제가 받치고 끝나는데 땡 10골드씩이네요 땡 난장판은 맞을 필요는 없는데 난장판은 맞을 필요는 없는데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잘 들립니다 어둠 벌써 중간 뚫렸고 흠흠 아이씨 코압이을 놓치네 음? 오가 샷 음 오 쒸트 잡았다 중간이 오케이 그만 획득해야 될 때군요 우리 12개도 늘었네요? 아 아침때마다 무는구나 그러면서 폭격이 세지는 것 같아요 어 금하다 제가 먼저 먹겠구요 어 밑에 2명 제가 지금 죽으면은 그 뺏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 특성 으씨 아우 아우 그 말집을 오래 걸려 잘 들립니다 뭐야 이거 음 용병이군요 사이닝 폭풍 짱 격려 떨어지러 갈게요 오케이 이제 저의 용병이 왔냐 흐흫 지불이 왜 안되지? 아 내려야되나 어? 탄약 다 썼고 여기는 노바 폭격합시다 폭격합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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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ia 피다 피 피 피 피 피 빠지고 오 아우 저희가 왼쪽 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저쪽 가고 있군요 기반을 할까 기반해야 겠냐 어 여기 뚫겠습니다 네 여기 계속 대맵이 있고 오우 생각보다 나이스 뭘 이렇게 자랑스레 머넌은거야 와우 다섯명 다있어? 참나 이상해 나는 보물을 쏠려있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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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 다섯개 나 여기있다 니가 좋아하는 구멍 오케이 구멍을 누리셨는데 보물 또 어디지? 여기도 있는거 같은데 금어가있다 페리온 흠흠 어 벌써 다 모았네요 오 거기다 쏘놔 우와 와와와와와 공중하자라 공중하자라 오우샷 내가 보호 막히고 있어 조심하세요 고대배님 으앗 잡았고 아 빠르잖아 이거 빨라 빠를 수가 없는데 시즈테크가 피들 먹은 사람만 효력있는건 아니죠 같이 다 예 붙어있으면 일정 반경안에 셔트 오케이 얘네 다 죽는다 빠지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렛츠고 베이베 아래쪽에 지금 2대2 아이고 빗나갔다 페리온의 힘이다 아래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살았다 오우 죽을뻔했다 다행다행 실드 오우 금화 갖다 맞춰야되겠다 보조 캐릭터가 가지 오우 가장 큰 죽을뻔했어요 금화 6개 금화 어디로 있냐 아 지금 금화 넣을 때군요 오오 안돼 혹시 포탈을 어디서 무시하면 안돼 역시 요 싸움만 마치고 나면 여섯개 넣었고 여덟개만 어디서 덕분하면 되는데 아 이거 같은 캐릭터를 걸릴 수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와! 땡 금화 뺏겼잖아 금화가 또 어디지? 없는데 4개나 더 둬야 되는데 흠 없네 그냥 용견도 데리고 가서 헬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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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지금 저거 뭐야 저거 칼카스 오세요 어마 왜 쟤 감염된 테란이야 어마씨 오우 제가 내려갈게요 감염된 테란이라니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우 또 폭격 날랬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한 명 빗나갔다 아 도망갔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아 아이씨 도망 이만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 파티 물라딘 잡을게요 아 어 쉴드가 있어 저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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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쉴드 스테미디가 안들어요 쉴드가 있어 어 쉴드 얘도 힙헥이오 아 내 집정안 벌써 끝났네 어 어 그만해 어 그만해 오오오오 스탱크 어른 시스탱크 아 아 해버서서서 어 아파 아파 에이아이가 저희가 이전까지 했던 오우 아우 브라딘 엄청 쫓아오네 음..음패 음패 빠지자 희완 브라딘 잡자 브라딘 무라딘? 안 되잖아요 궁이 쫘.. 오 야 점프로 피했어 점프로 피했어 아 이거... 이거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... 어 실바나스 있네? 이렇게... 이렇게 하네? 아 그래요? 일곱 개? 아홉 개 가지고 계신 분... 어? 아홉 개 넣고 계시네? 일곱 개 넣으면 끝났다. 퇴포 가자 한번더. 아 지금 아래쪽. 거래 성사 완료. 어 이 음악. 워투. 아 워투에 나오는 노래인거야 이게? 어 이거... 나이스 짰! 아 데미지가 안들어가. 인대만 더! 잡았어. 느려 뛰어. 힌페리온 느려. 아... 어이씨. 예스. 보라코. 이제 본질 때릴때다. 오우야 데미지. 깜짝이야. 잡겠네. 잡았네요. 뭐... 오... 뭐야 뭐야? 아 타이커스. 타이커스. 이게 뭐야 뒤에서. 타이커스가... 가변 베테란인데 왜? 그렇네요 가변 태그란인데. 뭐뭐야 저거. 뭐야 저거. 이상한 이동하고 있어. 이상한데요. 뿌니샷. 스케트 타고 이동하는데. 뭐야 사기캔데 저거 체력 너무 많아 전선을 다 뚫어놔가지고 해적을 잘 사용해서 저희 팀이 우리는 하나도 안 끝났어요 하나도 안 푸셔졌어요 해적을 다 불러버리는 시작하자마자 막 폭격으로 다 푸셔놔가지고 지금 뭐 없어야 해 이게 빨리 끝날 땐 이게 좋게 그냥 2맵 공선적인 금방 끝날 물론 한쪽이 계속 밀어버릴때는 그래서 이제 빨리 되는거지 말아 자 보이자 보이자 이번으로 끝날거 같은데 이제 거의 17레벨 되면 끝나네요 거의 느낌 궁극기 찍고 조금 있으면 전기 먹으시고 꼭꼭 다이스 고고고고고 나 패사다 달려라 아 간단하네 아 이거에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경험치 좀 그러니까요 친구 버프의 힘을 0레벨 안될거 같은데 0레벨 안될거 같은데 0레벨 안될거 같은데 아 1판 더 해야 됐네 0레벨 안될 0레벨이 안될 0레벨이 안될 0레벨이 안될 0레벨이 안될 이런 말도 안될 조금 남았어 5몇 바로 15몇